아, 붕대 딱대 전경기 전경기 떴는데 대갑 죽을까? 아닌가? 안녕하세요 아 아 옛날 전경기 개스레기 였는데 상자에서 카드 한 장 주는 거 뭐 생각으로 그딴 거 만들었지 뭐 생각으로 그딴 거 만들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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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맹동 몇 개나 주려고 유독아스腕관 맹고 연금 엘리타 더 가자 우와 도갈이다 도갈 전경기 발경기 라가 불린 만만하구만 경법석 예비 뿔 아이고 타격멸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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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퀸전주어 제발 도갈 전경기 망고 와 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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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갈 전경기 맞을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안 맞네 여기까지 없으면 잡았지 엔트로피 저 포션이름은 왜 엔트로피의 영액일까 엔트로피랑 뭐 산건지 잔상 자아아아아아 사아아아 똥플갱어 자 그것이 엔트로피니까 도플갱어 적어주자 왕관 전경기자 엘리트나 잡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・ ・ ・ ・ ・ ・ ・ ・ ・ Q. 線 반갑다 귀신아 뿡뿡뿡뿡뿡뿡님 3x3x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탄성때라스크 아야 시비를 댐 아픈데 망토와 탄거 첨탑그림 업데이트 안되고 있어요 귀찮아 첨탑그림 그래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첨탑그림 아야 꼬댁포지션 다리 꺾기 프레스 아니면 말 넘김에 화요일의 작업이라던가 아이 뭐랄시게 아깝네 아니 꼴받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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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바 유령 바이라는데 능의 저금통 또 풀게농 이거 개노삼 잘 잡을 수 있나? 에브 자신? 빔 슥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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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으아아아아아 팍 저금통 있는데 엘리트 아니 상점 거르는게 낫겠지 마시멜로 이야기 사일런트 흠 으리 흠 흠 흠 슬리울 떨어지는 중 카드가 아닐까 예외는 있지만 보통은 상향 먹은 카드는 먹어도 꿀이지 너프 먹은거는 먹어도 좋고 예외는 있지만 보통 그래 재구성 상향 먹은 데 약하고 괜찮은 전략 더프 먹어도 센 근데 불 뿜기는 버프 넣고 개싸게 됐네 언제나 예외는 있지 그래서 그 높에너지 코스트 유물은 상향을 먹었겠죠 이제 안 나온다는 점이 엄청 상향 먹은거 아닐까 에? 아니라고요? 왜 이딴 것만 나가 ฟ 부대기만 넣었네요 그리고 작작 마 Mang etti 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나오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드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현두비만 보면 너무 꼴받는다. 진짜. 정신 나가기. 말음쇠. 말음쇠. 건물. 아니 그 참 카드 보상에 그 파란 카드 나오는 꼴을 못 보네. 정말 쓰레기 같은 게임이야. 정말 쓰레기 같은 게임이야. 오우. 오우. 갓겐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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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데없이 돈만 많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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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상 구반천어샘 프리타미나 줘봐 I need some I need some Blu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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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eed Blu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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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리얼리? 오우야 빨리 빨리 트리탐 왠전 오 캘 갑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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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캘 6 반항 합 Architect ается 제비 흐릿한 고개 아 저 미친 건물 끝도 없이 오네 정신차려 어허어 붕디에 심옵 안싸도 되겠지 고개나 좀 주셈 아 다 사자 저거 사자 이미 샀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붕 대 켈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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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꺼져 소리 꺼져 배치는 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맨날 섬탑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는 해 맨날 섬탑에서 맨날 섬탑에서 맨날 섬탑은 단도 3장에 들어갔는데 맨날 섬탑에서 맨날 섬탑은 이렇게 센데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런 거 치고는 되게 어렵게 이기긴 했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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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 여기서 먹어야되나 괜찮은 전략 이런 거 맞는 거 어쩔 수 없어 대기 섬은 안 맞았겠지 정말 개거즈였은 찬담 정말 개거즈였은 찬담 빛집비도 있고 심장전이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진짜 체력이 18이면은 이거는 좀 정말 가스 나프다 정말 가스 나프다 일단 실명은 걸 수 있고 첨탑 실명자 발놀림 3개 다 좀 밑에 있네 저거 발놀림 2개나 오는 타이밍에 손상 걸린 턴이라 좀 맘에 안 드네 예비도 2번 쳐도 못 쓰네 예비까지 이번 턴에 쓰고 도플갱원까지 뺐으면 좋겠는데 도플갱원까지 뺐으면 좋겠는데 오 잘 잡혔다 다음 타이밍에 귀재피도 쓸 수 있네 도플갱원까지 뺐으면 좋겠는데 다음 턴 발놀림까지 보면은 못 막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다음 턴에 못 막지 않나? 다음 턴 발놀림에 귀재피 쓸 수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턴에 못 막지않나? 학 덕분에 막을 수 있나? 아! 개가 탈출국 정말 맘에 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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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싫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규택빛 빠졌네. 퀴즈삐이 다음 턴이니까 퀴즈삐가 막을 수 있을... 아이고 단탄이네 뭐야? 100... 100... 180... 수고? 아 심장아 힘좀 내봐라 아니 근데 아이 됐다 노벌레트로 게임인데 뭐 얼눈도 심호흡은 볼 수 없었다 억울하면 너도 니요우한테부터 학붕대 켈리인데 이렇게 힘드냐 대학교 등록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